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준비된 곡이 박서진의 진아야 좋습니다 준비된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아직도 사랑은 뻔했지만 오늘도 헛되게 하십시오 어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어쩌다 남의 향이 나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아유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산말은 안나오나요? 복산말은 안나옵니까? 빨리 나와있어 빨리 나와있어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 진도매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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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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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빨리 섬대에 앉아 불불바람을 지워주면 진또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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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멎은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징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음을 지겨온 진또벨기 진또벨기 Whooh,ия기야 When you are the ones that like a world 아픈 년을 진대서 이녀희되게 진또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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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남 헤잇! 문주랑 동숙의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문주랑 동숙의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마리옥 대변에서 사모지님은 원한 내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게 자지않아 놓고 욕시면서 보노도 떼돈다 자리 떼돈다 자리 좀 특별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 우리 상동면 체육회 윤종진 회장님의 무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상동면 장미축제 면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물신양면 너무나 또 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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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하자마자 보니깐 바라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매듭을 신 전생연분이 신 하늘에서 매듭을 신 전생 하늘에서 매듭을 신 전생 사랑은 불구하고 사랑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멀티가 타락어치 다시 함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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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난 사랑 못난 사랑 따로 있네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집이지 기장도 만들면 아래 빠는데 세상 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나요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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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리야 나 아리야 나 Freund은 아리아리아리 동굴 아롬라 동굴 아롬다 동굴 아롬밤은 잇츠 상이ango 엔가 놓아터가 문의 ش앙 눈 맞지걸 바라보실 눈 맞지걸 바라보실 윤정진 인생 윤석진! 윤정진! 상동면의 초대가수 우리 조옥희님이 전해주는 연못 그념스! 서로가, 그념스! Carolina X-NAC 사랑해 소따 앞에 갈까 봐 보이지만 단순간 다 약속이라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별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잠깐 믿고 마음 버리고 내 맘은 울어진다 당신이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자 이어지는 우리 상동명 초대가수 또 다른 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이후 주민이니까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서리님 어디 계실까요? 남자의 인생 준비해 주시고요 남자의 인생 노래 잘하시라고 계시죠? 야 인기가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남자의 인생 상동명 초대가수 두 번째 부대 이서리님의 남자 인생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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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천히 둘러 갈아타고 정신하고 눈은 감고 피는 감고 돌면서 집에 간다 태아 태아 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의로운 남자는 자 마을놀이 자랑 고평마을 고평마을 김진숙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평마을 김진숙님 고평마을 동선 목box과 찔인式 똑같은 하루바루 출발 타고 택을 타고 거리 모두 맺힌 자 엉덩이에서 어스탕 택을 타고 상불불바지 서둘하고 젖어자 운져보면 안잘고 아니면 썩고 지쳤으면 집에 간다 나 안 겨나니 거니르 오이름은 남자에 쓰니 오이름은 남자에 쓰니 남자에 쓰니 남자에 쓰니 남자에 쓰니 남자에 쓰니 남자에 쓰니 목소리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본인이 느껴집니다 기비꽃 공명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전에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포평마을 무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치 보충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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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입에 웃는 편을 갔는데 아르바이 아르바이 하나 둘 셋 셋 넷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직전 회장님 남몰래 피는 꽃입니다 남몰래 피는 꽃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사 맞춤 와우 에잇 다 같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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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미래의 메시지 주지할 수준의 눈물이 흐리 웃고 세월 속에 웃어가지고 사랑의 웃음과 나처럼 이달의 웃음과 나처럼 웃으며 남한 날 질렀다 마음속에 온을 떠돌던 너와 내 뒷걸지야 감사합니다! 도곡마을 박무길님 도곡마을의 박무길님 무대 위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마을 박무길님 도곡마을 박무길님 도곡마을 박무길님 도곡마을 박무길님 여성있음이 매화 마을 나오세요 함께 나오셔서 무대를 꾸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순근님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석의 가른세월 디스코 버전으로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인 미아예사는 김순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산바이시라고 하시네요 사랑의 산바이시라고 하시네요 몬주가 자고르 슈가 에이 라이브 홀득하는 신의 육을 나고 슈가 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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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우 면장님의 축하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면장님의 노래 함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속의 영희 야 구공마을 출동합니다. 구공마을 출동하고 또 안나오시나요? 나와서 안시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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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행을 잊지 못하네 나의 여행을 잊지 못하네 나의 여행을 잊지 못하네 나의 여행을 잊지 못하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가장 크게 앵콜이 나왔어요 우리 양수훈 면장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동면을 위해서 불철주야 소고해주신 우리 면장님의 곡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